단골 손님의 공짜 커피를 제공한 직원의 행동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감로늘박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카페 업주는 그럼 너가 사장해야지라며 해당 직원의 행동을 지적했는데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업주 A씨는 직원이 마치 사장인 것처럼 카페를 운영한다면서 직원 B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유했는데요. 대화 내용을 보면 A씨가 혹시 손님들에게 커피 공짜로 줬냐라고 묻자 B씨는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라서 줬다라고 대답하는데요. 이에 A씨는 말이라도 해주지 단골이라도 공짜는 없다. CCTV 돌려보니 매일 줬던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직원 B씨는 카페를 잘 운영해보려고 그랬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는데요. A씨는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카페 매출에 큰 도움은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묻자 B씨는 그 단골마저 없으면 카페 매출이 저조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그럼 너가 사장해야지 그건 내가 판단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선 감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네티즌들은 본인이 사장인 줄 장담한다 100% 지인이다. 카페인데 커피를 무료로 주면 어떡하냐 등으로 직원 B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 커피 원가 얼마나 한다고 단골한테 서비스 주면 좋은 영향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공짜로 커피 주면 다른 것도 사갔을 텐데 괜찮은 거 아닌가 등으로 사장의 행동을 지적하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